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청송사과축제가 3년 만에 오늘 청송읍 용전천변에서 개막해서 이번 주말인 13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황금진 청송사과 세상을 밝히다를 주제로 사과 퍼레이드, 사과난타, 황금사과찾기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청송 부사, 황금사과 판매장, 사과요리 시식 코너도 운영됩니다. 매일 저녁 축하 공연과 함께 내일 개막식에는 드론 200대가 펼치는 라이트쇼가 펼쳐지고 소헌 왕후 추모 헌달의 꽃줄 엮이 대회 등 청송 문화제도 함께 열립니다. 청송군은 이태원에서 벌어진 12구 참사로 축제가 일주일 연기된 만큼 자체 안전점검에 이어 정부 합동점검, 다중 밀집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